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영수씨가 유서를 통해 이재명에게 주변 측근들이 진정성 있도록 인간성을 길러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들이 사람같지 않다는 겁니다. 전영수 전실장의 자택에서 발견이 된 미니노트에는 6쪽 분량의 자필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 이 유서에는 이재명에게 남긴 글을 시작으로 해서 가족, 친구, 동료 등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이재명에게 남긴 부분에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시라며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성남FC 수사 등에서 이재명의 측근 그룹이 전영수 전실장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전영수 전실장이 섭섭함을 느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영수 전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공범으로 작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영수 전실장은 저는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것을 이재명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며 업무 처리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유서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전영수 전실장은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나 대북송금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 전실장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올 1월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전영수 전실장이 이재명을 대신해 대리 조문을 갔다는 증언이 공개됐는데 그 이후 전영수 전실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영수 전실장은 총 6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첫 장에 이재명을 향한 신경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서 첫 문장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로 시작해서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끝으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정치를 그만둘 것을 유서 첫 머리부터 권한 겁니다. 또 이재명을 향해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외에도 전영수 전실장은 유서에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등 억울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영수 전실장이 성남시에서 행정기획국장을 지내던 2014년과 2015년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네이버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협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 전실장은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경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서 오후 7시 반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들에 따라서 이 검찰이 경찰에 부검영장을 기각해서 전영수 전실장의 발의는 예정대로 그제인 11일 오전 진행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아직 언론 등의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생전 고인은 이 GH 근무 시절 이재명의 측근들에게 소외당하고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도 그 측근들의 반대로 합류하지 못하고 심지어 업무적으로도 패싱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재명의 측근들과 관계가 좋을 리가 없으며 이재명에게도 토사고팽을 당한 처지이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측근들이 사람답게 인간성을 길러야 한다고 비판하고 이재명은 정치를 그만두라 당신 책임인 거 알고 있지 않냐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민주당의 김혜영 전 의원은 이런 이재명이 같은 인간이 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이대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가면 당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인간이라면 자신을 위해 이 10년간이란 전영수 전 실장의 죽음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행보를 하는 짓을 보니까 영 인간 같지 않은데요. 검찰의 철저한 사로 고인의 억울함이 없게끔 이재명과 그 졸개들에게 반드시 정의 구현의 철퇴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한 꼭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의 감시용으로 붙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가짜 변호사 김씨가 유동규의 아내 A씨가 유동규와 공범 혐의를 받은 사건까지 변호하다가 검찰에게 들통이 나서 제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동규의 아내 A씨는 2021년 9월 유동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휴대전화는 유동규가 2021년 2월 초부터 7개월간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등과 연락할 때 사용한 아이폰 12 프로 맥스였습니다. A씨는 검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부순 뒤에 버렸다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유동규는 A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A씨가 2021년 10월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자리의 문제에 가짜 변호사 김씨가 입회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김 변호사는 유동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도 맡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검사가 그날 오후 3시쯤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김 변호사를 조사실에서 내보내고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김 변호사가 유동규와 A씨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파악해서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내내 유동규의 주변을 맴돈 수상한 인물인데 그는 유동규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이틀 전인 작년 10월 18일 유동규에게 A씨가 당신의 근황을 궁금해한다며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김 변호사는 이미 A씨의 변호에서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그날 오전 민주당에 김의겸이와 7분 13초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를 감시하려는 목적 외 다른 이유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9년에서 2021년 경기도 자문 변호사를 지냈고 2019년 11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결국 김 변호사는 감시용 변호사 가짜 변호사 논란이 불거진 뒤인 작년 10월 27일 유동규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습니다. 이 유동규 역시 김 변호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투입이 된 가짜 변호사라고 붕괴했는데 이 가짜 변호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